공병호 TV의 공병호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제2단계 완전운용능력평가훈련을 실시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입장입니다. 반면에 한국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8월과 9월에 2단계 완전운용능력 foc평가훈련을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foc평가훈련이 오래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 전작권 전환일정에 차질을 비둘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한국 측의 낙관론에 비해서 미국 측은 2019년 8월에 실시됐던 1단계 기본운용능력 ioc검증결과부터 대단히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검증은 시기상조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버트 에이블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2019년도 8월 ioc 제1단계 검증운용훈련 도중에 크게 실망해서 성남의 전시지휘 통제수인 시휘탱코를 떠나서 평택기지로 돌아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것은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를 상정한 유사시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준비가 부실하다는 이야기죠. 상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1차 운용검증인 ioc훈련 직후에 우리군은 대외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그런 발표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신문상에서 나오는 그런 보도 배의 행간을 읽기 위해서 무척 고심하게 됩니다. 한국군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국책연구기관의 관계자는 문화일보의 기자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미국은 지난 1년간 한국군의 지휘 역량이 크게 강화됐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한국이 원하는 foc훈련 제2단계 훈련은 회의적인 그런 판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명분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되지 않는데 형편이 되지 않는데 처지가 되지 않는데 일정을 정해놓고 그 일정에 맞춰서 모든 결론을 이끌러내려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은 반드시 안보와 국방뿐만 아니고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모든 회의원에서 문재인 정부와 보이는 뚜렷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군에서 고위직까지 올라갔던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관찰자 입장에서 미군을 생각하면 언제나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끊임없이 훈련하는 군대를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돌아온 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전쟁을 가정하고 전쟁을 실전처럼 준비하고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늘 훈련합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명분도 중요하지만 안보나 국방문제는 한치의 실수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인 작전 수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이 문제를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